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탁! 아무렇지도 않게 변해 무언가 무섭긴 하죠 머서한테 들키지 않고 지금 계속 예 작정을 수행하는 수행하려고 하는거죠 비온데에는 이렇게 예 아 뭐야 뭐야 복수에 눈이 멀었어 헬러도 복수에 눈이 멀었어 저 말만 들으면 알 수 있죠 민간인 희생자는 신경 안쓴다는 말이죠 하지만 나는 최대한 민간인 희생자를 줄여감수할거에요 자 쟤 또 도망가네? 뭐야 힐러도 하나 힐러도 하나 그냥 어 쟤 누구있는데? 흐흐흫 일단 안돼이 저거 아 쟤 흡수했어야 되는데 아 그냥 올라가지 말고 그냥 바로 흡수할걸 아아 바로 흡수할걸 얘 무기 없나? 자아 제가 피하구요 쉽죠 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Rail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정말 싫다 어 저기 또 있다 자 피하고 피하고 넌 나만 따라와 됐어 자 으쨰 아무도 못봤어 왜 많이 봐나? 나 아직도 못죽였어 이게 좀 잔인하긴 해요 조금 잔인한게 아니지 많이 잔인하긴 해요 어우 자자자자 로켓포 오 뭐야 또 있어 이리와 에너지 내놔 어 얘 본인인데 이걸로 변했네 왜 어 요 왜 이렇게 감염체들 있지? 자자자 빨리빨리 쏘고 오케이 어 또 있는데 자꾸 왜 방해나지? 에너 아프지 잇챠 스마트 들켰어요 들어갈거야 이미 뭐 들킨거 어떻게? 여기있어 여기있어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여기서 한판 어... 거시기가 일어날것 같은데 네에 무기 없나? 나 이거 공격하면 에너지가 찬다고 했는데 에너지가 안차는데? 잘 알고 있네 갈로웨이다 쟤, 쟤 옷 갈아입었네? 뭐야? 자, 팔 자르고요 오호, 오호 퓓 우와, 찌 오오 우와, 찌 자, 쟤 흡수하고요 흡수 빨빨리 자자자자자 어우 이상한 데까지 따라왔어 오케 어허어허어 자 흡수하구요 어허어 오호 오호 아뇨? 쟤는 진짜 안통하네? 헌터한테만 통하나구나 내려와봐 오케 오오오 저 저 저 저 저 다 저 힐 이리 저 뭐야 뭐야 저..저기술 내가 얻을거 같은데? 오호오호오호 오호오호오호야야야야 조심조심 야 진짜 조심해야 된다 야 흐흫 오우와 쟤 그대로 있구나 헌터까지 그대로 있구나 여기서부터 가는구나 흐흫 자 흡수오오 오호오호오호 자 얘도 흡수오오 왜 이것도 맞아볼래? 아 헝 어허 어허 오오오예 뭐야 뭐야 내가잡은줄 알았더만 자 자 자 다리에 파란쪽 자르구요 오호 오케 해몽 해몽 오케이 해머 오 자 이거 오오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야아 이야하하하 이거 원래 초토화였잖아 원에서 근데 이거 그냥 자 으야하 이야하 일단 에너지 좀 채우죠 이리와 에너지 꽉 채우고 가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됐나 뭐야 박사 박사 죽이는거 아니야 어 아 저거 땡크구나 그냥 야하 야하하 전투능력이 있어서는 머소 컴퓨감이 있어서는 인터페이스가 훨씬 이리와 자 무기 이거 좋죠 자 무기 이거 좋죠 자 무기 이거 좋죠 자 무기 이거 좋죠 덤벼 덤벼 자아 어허 어허 야 이거 느려가지고 이거는 해머는 해머는 느려가지고 이게 하기 힘들다 어허 씨 오 뭐야 저거 사방에서 가시나오는데 어허 어허 자 잇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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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저거 튀겨나가는거 뭐야 얘 얘 특수기술인거 같은데 일로와 자 뭔 능력 얻을거 같아요 뭐 가시능력 같은거 뭐 그럼 아무것도 없나요? 마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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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해 저거 화이트라이트라는 건 뭐지 ossen 뭐야? 방패? 어어 방패를 막으면 그거 되네요 가시가 튀어나오네 어어 뭐고고 가지방패네 가지방패 그쵸 이제 에너지 좀 채우고 가자 오호씨 이거 어디 도망갔어? 일로왕 자 가자 아 아 아 아 아 잘 모르겠어 갈라웨이, Rowland 죽어 흐흐, 꽤 꽤 꽤 너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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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네네네 어... X, Y 해머는 뭐 해머는 어... 좋긴 한데 여러 애들 있을 때 좋긴 한데 나 무기 활성화 시키고 다니면 뭐라고 할려나 애들 공격하겠죠 바로? 으흫 이러고 다니면? 이거봐 이거봐 바로 공격한다 바로 공격하는군이야 크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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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흐흫 어... 여기서... 이... 밑에... 밑에부터 해볼까? 여기 더 작으니까 블랙박스... 없고 블랙박스만 여긴 하면 되네요 여기... 여기 클리어 해놓죠 여기... 여기 클리어 해놓죠 여기... 다 블랙박스인 것 같애 지금... 흐흐흫 흐흫 흐흫 어 이제... 이 점프도 어느 정도예요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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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다고 할 수는 없죠 도로를 질 줄 아냐 역전 역전 여기 근데 중앙선이 어디냐 중앙선이 없지 중앙선 노란색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중앙선이 없네 어? 잠깐만 나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한 것 같애 아닌가? 어? 여기 쓰시집이다 초밥집 문 열어요! 나 초밥 좋아한단 말이에요 주인공한테만 안파는 나쁜 상수같은이라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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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쪽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저기있다 어? 351일 전 리코딩 중앙기록을 어? 검토하겠소 찾았나요 어? 제 아이디를 이제는 야어 여 야 그거 2층 높이인데 이건 2층 높이도 이제 올라가네 아 잘 잘해야 잘해야지 올라가는구나 어우 잘하면 올라가요 짠군데 더 자 여기 야 어딘이야 어허허 죄송합니다 야 여기는 외부처럼 해놓고 살 그 꾸며놨는데 어 어 블랙박자 어디지 이쪽이라고 했는데 자 이쯤에 있는거 같아요 이 사이에 있나 잘 숨어있어가지고 이쪽 어 저깄다 구석에 숨어져 있는가 봐 351일전 여기도 351일전인데 갈로웨이 뭐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이쯤 자 살았어 여기 밑쪽에 있는거 같은데 저기 있다 금방 금방 찼네요 여기는 그 좁아가지고 자 한 번도 더 이번에는 그 능력 좀 줬으면 좋겠는데 흡수하는거 어 이거 가운데 있네 이쪽에 있나 어 저쪽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변해요 9년으로 자 이쪽인데 어 이쪽 있다 이쪽에 있는거 같은데 근처에 아 여깄다 여깄다 야 어쩌다 여기서 죽었냐 간지나는 파괴 저 토화 오 야 이거 이거 이것저것 하지 좋아요 아 여깄다 어 다 했고 속을 다 했고요 저쪽 블랙박스 이쪽 자 이쪽 자 이쪽 어 어 어 어 자 나 군인이니까 탱크 타고도 되지 않나 이거 내가 타고 가면 안되나 탱크 아 탱크 조정이 서툴러가지고 아휴 어 탱크 타고 가면 한 세월일 것 같죠 어 어 일로 못들어가려나 못들어가겠죠 이게 장갑차 정도 그 그 운전하면은요 그 장난 아니에요 진짜 피해 안주려면은 전봇대 하나하나 다 피해 가야되고 내가 군대 있을 때 막 내가 이거 장갑차 조종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타고 있었는데 훈련 한번 나가면 어휴 훈련 한번 나가면 길이 좁은 데가 있어요 마을에 예 예 길이 길이 좁은 데가 있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 어 견인포에서 예 자주포로 바뀌어가지고 뭐 어쨌든 전 견인포 자주포 두개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고창목 오래잡고 있어서 포반장에 포반장을 다 해봤죠 그래서 자주포도 자주포도 자주포는 원래 그 부사관이 그 포반장을 하는데 저쪽이다 배치초기에는 병사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부사관 오면은 이제 온사람 내가 막 알려주고 아니 부사관을 좀 배우고 와야되는거 아닌가? 뭐 하나도 몰라? 어 그니까 부사관이니까 이제 이 포반장을 목적으로 배우고 왔을거 와야될거 아냐 나한테 인수인계 받으면 어떡하라고 전 그래서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군대기 때는 공부만 겁나게 많이 했어 뭐 어쨌든 저게 그 마을에 훈련 나가면요 장난 아니에요 그 안 부딪히려고 전봇대 좁은길 가면 진짜 막 거기 그 그 통과하는데만 해도 10분씩 걸려 그 꺾는길 통과하는데만 해도 저게 저게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왜 한군데가 있거든요 그 전봇대 있고 되게 꺼는게 되게 좁아요 근데 거기를 예 자주 꺾고 통과해야 되니까 이거 뭐야 전봇대가 안 부딪치기 정말 조심해서 통과해야 되거든요 거기 내려서 좌우 다 살펴보고 막 거기 그 지점만 딱 도착하면 간부들 두명이 항상 거기 이제 노려보고 있고 거기서 다 뿌셔먹고 막 전기적 끊어먹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거기 통과하는데 한 대당 10분씩 걸려요 거기 막 그거 기어가 기어가 겨우 겨우 통과해요 여기다가 앞으로도 조금 갔다 뒤도 조금 갔다 궤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제자리 돌기가 가능하더라도 그걸 해야돼 그렇게 좁은데선 궤도 차량은 그 제자리 돌기가 가능하거든요 커브 트는게 아니라 궤도를 움직여서 이제 방향전환 하잖아요 반대로 움직이면 이제 제자리 돌기 하고 아우 레벨업 또 야 맨 처음 에너지하고 지금 에너지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나 맨 처음 에너지 정말 쪼금이었었는데 자 두군데만 더 가면 되네요 금방만 찾네 보물찾기에 달인이 됐어요 대충 이제 보면 어디 있을 것 같다고 딱 느낌이 와 없으면은 맨 높은데로 올라가요 높은데로 올라가서 밑을 봐 흐흐흐흐흐흥 금방금방 찾으오 넌 자 나머지 한군데 이쪽 이 쭈니 있나보네요 이쪽에 있나 그리고 너가 도망간다 이 쪽에 있나? 또한 이런 상황이 있다면 또한 이런 상황이 있다면 너로 전해드렸어 아 현장령부터 저거부터 할까? 블랙박스 됐네 이쪽에 있나 보구나 저기있네요 어 이들 잘써 열심히 싸우네요 나한테는 총쓰지마 자 업그레이드 돌연별이 지나 이거에서 좋은거 되게 아까 많던데 자 운전자 찍죠 자 뭐야 뭐야 어 아야야야 자 흐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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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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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쓰 야 뭐야 인마 나한테 반응하겠다는 거야 자 자 자 자 자 소멸물데도 오니까 헬리콥터 2대 올거 아니야 아 왜 안떨어져 이걸 아이고 자 자 원샷 자 반대쪽에도 위에 원샷 자 자 자 너 죽고 왜 안죽어 나 죽어 넌 뭐야 어 쟤도 있네 야 해머보다 이게 더 좋구만 해머보다 이게 더 좋구만 해머보다 이게 더 좋구만 어 나 좀 태워줘요 고고고고 갑시다 이건 뭐지 쓰읍 저건 미사일 나간다고 여긴 뭘 여기 오른쪽에는 뭐하는데지 야 뭐 일단 여긴 네 군데 있네요 현장 유황은 자 현장 유황 그 뭐야 초스피드 하기 잠시만요 잠시 저기 자 여기